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일해주고 빤 맞는 기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소득하위 70%만 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혼선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여당의 의지대로 이 상황에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도가 정부가 아니라 여당이다 이거죠. 지난 30일 날 3월 30일 날이죠. 그때 뉴스에 이렇게 보면요.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4월 8일 날 정부는 다음 주에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정집행은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있어야 한다. 좀 속도가 급하기는 한데 재원 마련, 세입 예산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세입은 안 된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충분히 협조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세균 총리가 직접 그런 식으로 말씀했다고 언론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4월 16일 날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1478만 가구에 지급되고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는 4인 가구, 4인 가구는 1인 가구, 우리는 가구 개념이죠.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 가구에는 60만 원, 3인 가구에는 8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7만 5천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소득 7만 5천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0불을 줘요. 1200불을 주고 17세 이하 아동이 있으면 500불을 더 줘요. 500불을 더 준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만 5천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경우는 빼죠. 100불씩 올라갈 때마다 5불을 빼요. 5불을 이렇게 뺍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전년도 텍스 신고를 한 사람에 의해서 소득을 알게 되니까 이 텍스 신고가 없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달리 뭐를 하는 것이 있는지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텍스 신고에 의해가지고 이런 기준이 단순하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텍스 신고가 세금 신고가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직자부터 노숙자 그리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텍스 신고가 없으니까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고액 자산가여도 소득을 창출을 안 하면은 안 하죠. 못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득 없는 걸로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런 고액 자산가들은 다 빼고 소득의 하이프로만 처음에는 50%를 했죠. 50% 50%를 하다가 이제 여당이 반대하니까 70% 한 거 아니에요. 70% 해가지고 당정청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이걸로 해서 이제 국무총리까지 다 오케이 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70% 기준을 소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건강보험료로 할 것이냐 그래서 테스크포스가 이제 구성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니까 건강보험료로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는 일을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그동안에서 바쁘게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뭔가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총선이 딱 끝나니까 여당에서 100만 원씩 줘야 된다. 100만 원씩 이렇게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70%를 기준하고 50%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빚을 지면 안 된다. 국제 발행화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오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무슨 경제 위기가 어떻게 올지 모르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호주머니에.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계속 빚을 낼 수가 없잖아요. 빚을 내면은 결국은 그걸 5,5년 뒤에 그럼 다시 또 그걸 연장하려면 빚을 계속 연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자 물고 또 국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세금으로 우리들이 세금을 다 또 더 내가지고 그걸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많이 낼수록 세금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직자나 실직자나 노숙자 이런 사람들은 직업 없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 빨리 줘 돈 줘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권리의식이 강하고 뭐든지 목소리가 커요. 그 사람들이 마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돈 내고 세금 내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 목소리가 반영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업자 사업해가지고 돈 벌기가 하다가 세금 조사 당해가지고 이렇게 조세포 딸로 끌려다니고 교도소 가고 체납처분 면탈했다고 해가지고 또 구속영장 청구되고 이런 식이고 지금 난리가 사회행이 됐다고 사회행이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곳곳에서 공권력이 그냥 막 싸대게 때리는 그 위험을 항상 감수하면서 해요. 세금 더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쓰담아 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받는 것이지. 당연하게 너 또 빼먹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의심하면서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편안하죠. 세상 편안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빨리 돈 줘.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건선성이라든지 이런 거 머리가 똑똑한 기지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돈의 여력을 함부로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세출 예산을 이렇게 513조나 513조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거 기간 전이라서 이거 513조에 대해서 예산 심의도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그냥 통과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지도 않아서 별로 당장 급하지 않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이제 기금 같은 거는 어디 그 기금을 이쪽으로 그냥 편성을 시키고 해서 기재부가 이제 그런 추경 예산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16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잖아요. 국무 국회 장관들이 와가지고 다 거기서 오케이 하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이렇게 막 방망이 뚜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은요. 대통령이 승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승인하니까 국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당하고 야당이 서로 합의하라 했는데 이제 서로가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은 예산안 그런 거를 전부 다가 자료를 내놔봐라. 기초 자료를 줘야 얼마가 걸리는지 우리가 예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또 조달할 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 보고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리고 정 총리는 실제로 그랬어요. 4월 16일 날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적자 구체 발행 없이 7조 6천억 규모 추경을 추진하여 국가 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100만 원 이제 줘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여당에서 그렇게 끌고 가게 되다 보니까 22일 날 정 총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이를 수행하겠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한테 경고를 하죠. 100% 재난지원금, 기재부는 동의하네. 이런 뒷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게끔 주는데 기재부가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지 혼자 버틴다. 그러니까 나쁜 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기재부 장관 사편했다. 어디 김진표 그 사람 국회의원으로 기재부 장관 바꿔진다. 이런 식이에요. 기재부 장관이 맨날 팽생 공무원만 해가지고 유연성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기재부 장관은 그냥 일만 해줬을 뿐이에요. 70% 기준, 50% 기준할 때 어떻게 되고 70% 기준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고 이걸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소득 하의 70%는 또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추출할 수 있다.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거 일만 해줬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람이 정승윤 국무총리하고 그게 이제 국무회의에 의결됐으니까 대통령이 승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때려놓고 나서 기재부 장관 불러놓고 네가 왜 버티는 식으로 이렇게 경고 주면 안 되죠. 본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재정을, 곡관지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곡관지기가 그런데 이상한 사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한 사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기재부같이 자존심 강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해봐야 소용없다는가. 완전히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래야 또 여론이 바뀌어지면 또 두드러 맞고 또 거기에 안 끌려간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전문 지식을 내세워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여론에 따라서 여당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쫙 끌고 가버린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재부는 어떻게 됩니까. 23일 날 여당의 긴급 재난지원금 정가하고 100% 지급에 반대해온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죠. 추가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기부를 하면 해당 금액의 15%만큼 연말정산때 돌려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로. 그런데 세액공제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세수가 또 빵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한 나라의 재정이 운영이 된다. 국간이 운영이 된다. 기부를 원한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입니다. 이게 한 400만 가구가 국민의 20% 가구 거기가 이제 기부를 해줘야만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예산 집행이라는 게 참 이렇게 우습다. 그리고 기재부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다가 이제 추경안을 줬잖아요. 추경안은 그러면 예산을 자기들이 국회에 권하는 헌법에서 깎을 수는 있어요. 삭감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증역은 못하는 거예요. 여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재부 행정부에 동의를 얻게끔 돼 있어요. 국가재정법 제69조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얻게 돼 있으면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만 원씩 준다. 그 해외에 기재부 장관을 오라고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걸 100만 원 의견을 해버렸다 하잖아요. 결정하기로. 그러니까 이 투명한 투명인간이 된 기재부 투명인간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련뉴스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가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죠. 그러면 그 빚을 내서 국채 발행을 해서 하면 그 돈을 누가 메꾸느냐. 정치인이 메꿔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메꿉니까. 청와대 사람들이 메꿔요. 그건 아니죠. 국민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더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뻔하죠. 이제 세납, 체납 징술, 고액 상습 체납자 5천만 원만 넘으면 다 고액이에요. 고액 5천만 원 인한 체납자들 무조건 어디든지 압수수색해라. 감치해라. 체납 처분 멘탈적으로 압박을 해라. 처벌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받아내라.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장위원율이 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노속자는 더 생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다. 그러죠. 숨길 사람들은 숨기고. 그런데 이게 솔직히 제도권 내 상식선에서 사는 사람들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상식 밖에서 아예 제도권 밖에서 그런 상식 밖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요. 세금으로부터 안전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거악이거든. 그 사람들의 세금 탈루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하고 맨날 만만한 사람 선량한 내라 하면 내고 이런 신고하라 하면 신고하고 이런 사람들만 더 팍! 광하게 이제 목덜미 잡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정환경현실은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